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우리 제목이 어? 도발적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디스 걸려고 이 말 한 거 아닙니다. 딱 그림을 딱 봐도 누구 같아요? 소크라티스 얘기에요. 내 자신을 알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비 고1 때요. 겨울방학인 거죠. 저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정말 학원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에 걔가 학원 다닌 게 딱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긴 한데 학원 다녔었고 그 다음에 뭐 숙제, 학원에서 낸 숙제도 했고요. 저 중학교 때 공부 그렇게 못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학교 때 그래도 반에서 뭐 3등은 했고 진짜 못할 때는 5등까지는 떨어져 봤고 물론 제일 잘할 때는 2등밖에 못해 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한 케이스는 아니어갖고 한 3등, 5등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못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요. 정말로 고1 모의고사 영어 68점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충격은요. 진짜 이로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고2 학생이 보고 있다면 저랑 같은 경험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내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살았던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선생님 좀 중학교 때보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능 잘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알라가. 이게 지금 디스거는 무슨 공격적인 멘토를 쓴 게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을 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의 장점과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비하거나 쓰는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정말 인식해라. 나의 장점은 뭐지? 나의 부족한 점은 뭐지?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예비고1 학생 기준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저처럼 중학교 때보다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어떠한 중학교 때보다도.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도 웬만큼 나오겠지에다가 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만 공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영어는 이제 수능에선 절대 평가지만 나머지 과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만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전국에 다른 학생들도 중학교 때 공부한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등급으로 나와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 내가 내 기준으로 중학교 때도 열심히 했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학년 때인 학생들, 친구들보다 더 빡세게 했어야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장점과 내 한계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 케이스를 좀 제 생각인데 2월 중순 전까지는 꼭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1월 달 공부한 거 있고 지금 2월 초까지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정말 자기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3월 학평은 다운받아서 제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똑같이 듣기까지 포함해서 현장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메가스터디에 들어오시던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시던 아니면 뭐 EBS 사이트에 들어가도 있어요. 기초문제 3월 학평은 전부 다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듣기 파일까지도 다 무료 다운로드예요. 정말 시간을 재고요. 똑같이 시험을 봐보세요. 제대로 합니다. 아 나의 지금 상태가 딱 이 정도였구나.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학생을 정말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점수가 딱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온 케이스예요. 그럼 저는 영어선생이니까 영어에 한정해서 얘기할게요. 만족스러운 오 선생님 저 모의고사 점수 괜찮은데요? 오 이거 예비 고1이에요. 저 고1 모의고사 이만큼 나오는데요. 이제 예비 고예요. 선생님 제가 좀 이번 겨울방학 때 빡세게 공부했더니 오 제가 작년에 11월에 봤던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등급이 잘 나오는데요. 이 정도로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온 학생들은 초코스가 뭐예요? 내신이에요. 내신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어법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2월 말까지 공부하시고 내신 공부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의 장점을 안 거예요. 난 아 나 이제 문제풀이는 좀 되는구나. 점수 나오는구나. 그럼 난 이제 내신 공부할 때 문법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우니 이걸 좀 공부해야지. 딱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점수가요. 저처럼 이제 와우 완전히 박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이래? 내가 컨션이 안 좋은가? 아니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빨리 메꿔야 돼요. 계약 들어가기 전에 나 해석하는 거 박살났구나. 나 시간 안에 문장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문장 해석을 시간 안에 제대로 못하니 시간도 부족하구나. 이런 걸 자기 한계를 이런 걸 자기 한계를 느꼈으면 2월 말까지 해석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학동안에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게 정말 실력으로 티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메가스토이 사이트나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듣기까지 꼭 하세요. 선생님 저 듣기 원래 다 맞아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시간 안에 문제 풀어야 진짜 시간이.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안에 못 찍었으면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실력이 그 정도 온 거예요. 내가 시간에 문제를 못 푸는구나. 그래서 자기 상태를 파악하고 2월 말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빨리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저처럼 될 수 있어요. 68점이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니까 꼭 자기 상태 확인하시고 자기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